5월 21일 띠벼 그들은 만나지 않도록 하라.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될 수 있다. 물병자리 기성룡 선수의 5월 21일 별자리 운세 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. 길한 윤희이 오늘의 운수에 있으니 큰 실수는 없을 터이지만 아무리 길한 운수를 가졌다 해도 당신의 적극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도리어 흉이 될 수도 있음을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당신의 적극적 판단에 따라 큰 결실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. 한 박자 빠른 판단을 위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. 망설임은 당신으로부터 기회를 얻어갈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. 전갈자리 권원규 선수의 5월 21일 별자리 운세 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. 한 번쯤 생각을 바꾸면 하루예요.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환경은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. 생각 바꾸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. 생각을 바꾸면 연습을 해보세요. 어느새 슬기로워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. 주위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. 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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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